여기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신릉천 입니다 신릉천 물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끼도 많구요 더러운 곳도 많이 떠내려 가구요 물은 아주 깊지는 않은데 허리 정도는 물이 올 것 같은 무릎에서 허리 사이 정도의 물이 될 것 같은데 물은 아주 심각히 안 좋아 보이네요 옛날에 이런 물도 다 깨끗해서 우리가 수영하고 몇 감고 물고기 잡고 그렇게 놀았는데 이런 물도 또 모든 물이 깨끗한 그런 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물이 3마리가 있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살 수 있을런지 모든 물이 정말 다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